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는 이원화가 돼 있죠.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만 등원이 가능한데 반해 만 3에서 5세에 영유아는 유치원으로도 등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 0세반은 교사 1인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최우선적으로 줄여서 장애아 보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균등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이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을 합치기 위한 유보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주무부처인 교육부 이주호 장관 발언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온 가족이 육아에 동원되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출생하수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베리어프리 영화관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베리어프리 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상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박물관 베리어프리 영화관에서는 총 4회의 베리어프리 버전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오후 1시 반부터 선착순으로 자유 입장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은 교통사고 장애인 당사자나 교통안전교육 전문가가 기관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